하나, 둘, 셋, 얍! 인유맨! 러블럭스! 러블럭스! 자, 오늘 미호님이랑 저희 구독자분 직구경 하기로 했어요. 음... 가족을 받으셔야 돼, 미호님도. 아! 앙. 걸어주세요. 나 촬영해야 돼. 친구였나봐. 다미원님 아닌 거 같은데 라는데? 어? 아니야. 찐찐심. 하지만 오늘 이분이 자기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봐달라고 했거든요. 기대가 되는군요. 아, 직구경 하시는 건가요? 그쵸. 다미원님도 최근에 아유, 계속 직구경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자, 일단 갑시다. 가자, 가자. 오,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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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려한데? 오, 뭐야? 이 복잡한 뭔가 무서운 분위기의 집은? 뭐죠? 히히. 뭔가 되게 많이 있어요. 파노스의 레스토랑. 매일 즐겁게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누가 방백룡 썼구나. 오, 여기가 레스토랑인가요? 디저트 메뉴. 식당, 식당. 아, 식당. 와. 오. 아, 혹시 윙효맨님 여기서 알바하시는 건가? 음, 아니.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이요? 단미오님이 오늘 알바생인데. 자, 어머님. 네.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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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음, 먹어. 자, 입 벌려 보세요. 아니요? 아아. 이거 아니야. 내꺼야. 아아. 나도 먹고 싶은데. 야골랑. 위원님 드세요. 난 안줘. 아, 이 사람이. 어? 단미오님을 더 좋아하네. 어? 야. 카이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건 뭐야? 이거 수영장인가? 어, 여기 수영장이네요. 가운데. 어, 놀이터? 야, 뭐야. 이 사람 고무실도 만들었어. 오, 잠깐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경험해볼게. 오, 고문실. 오, 코코에 매달렸어! 해 달려~~ 오, 해 달려~~ 잔인해. 나도 가볼까? 고문실. 아아아아아아악! 오, 못나와 못나와. 어, 어떻게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 어떻게 하다보면 나와요? 어.. 못 나가겠어.. 할 수 있어.. 순간이동 순간이동 못 나가네.. 어 그리고.. 응 여기에 영.. 오 뭐야? 무슨.. 비밀 통로 비밀 통로로 가는 거야 지금? 오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같애 우와 우와 여기 이름이 잉유맨 마을이야 잉유맨 마을 어 근데 다른 유튜버 이름이 써있는거 같은데 본인 유튜버인가 여기 껴줘졌네 어 왜 바뀌었어요 이름이 잉유맨님 사랑해요 잉유맨님 사랑해요로 바뀌었어요 불닭 떡볶이집 분식집이에요 우와 우와 분식 먹어야지 왕 여민아 응 나는 소소하게 김말이 100개 시켜줘 김말이 100개? 안돼 너 살쪄 뭐? 니 걱정해서 안주는거야 근육파괴술 당하고 싶은거야? 아 싫어 또 뭐있지? 아 이거는 차도인가봐 차도네 차는 못 지나다니겠다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음 여기는 차는 못 지나다녀요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 어 여긴 뭐지? 뭐야? 시유다 시유? 어 위에 간판 보면은 시유라고 적혀있어 오오오 와 나이스 투 시유 여기 음료수 우와 이거 봐봐 이렇게 문도 열고 닫을 수 있어 오오오오오 냉장고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뉴비 지유의 러브하우스 지유의 러브하우스? 오오오 아 거기 있구나 여기 아기방인가봐 우와 이쁜데? 이..와 이쁘긴 하다 이쁘다 아 여기 집을 혼자서 만든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나? 아 그런가보다 우와 느낌이 방마다 더 잘나서 헉? 나 이런집에서 살고싶다 어떻게 옥상에 이런집이 있지? 푹신푹신하다 푹신푹신하다 책도 읽을 수 있구요 이야 잘 주웠다 진짜 뭐구요 잘 만들었다 진짜 왜왜왜왜 뭐야? 뭐길래 갑자기 크크크크크 버리는거야? 크크크크크 아 미호야 너 어딨어 아 이 순간이동 타야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야겠다 뭐 어딨는거야 어? 중실 fund 일주일 cuando 도라 Bleul Pers子 위호야 잠깐 따라와봐 어디 너한테 솔직히 옛날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랑 anything 맞짱 뜰래? 좋아 간다 내 화려한 그 주목 실력을 보여주지 흡 흡 흡 흡 백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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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른 곳 가자 이제 다른 곳 가요 이분이 집이 많대 아 집이 여러개시네? 음 이제 다른 곳 가요 미호 지리랑 똑같은 우와 오 오 분위기가 다른데? 오 우리 집이랑 같은 집이지만 느낌이 완전 달라 와 무슨 도시 같다 그니까 여기 완전 도시 같아 구경하세요 와 여기 와 미호야 우리 데이트 할까? 자 간다 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좋아 좋다 이거 뭐지? 유튜버 분들 닉네임 잡힌거야 오 이거는 뭔가가 음 뭐지? 뭘 찍으신거지? 잘 짓긴 했다 근데 집인가봐 조시 그니까 건축물을 다 이렇게 다른 모양을 이렇게 찍으신거야 그니까 이게 오 와 대단한데 근데 진짜 잘 지웠는데 오 여기 배추킬러 배추 배추랑 우랑 이거 밭이다 밭 그치? 이거 양파 아닌가 이건? 어 너가 거기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 아 진짜? 나 이렇게 꽃 같애? 아니야 아니야 너 양파 같다고 샤악 넌 까두까두 계속 나와 샤악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분 진짜 인쌍가다 친구들이 막 오는거잖아 응 와 재밌네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 빨리와 미효야 나와 나와 이쪽으로 나와 도망가와와와와와와 또 위에도 있을까? 와 요거 수영장에다 다리 맞는거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 왜왜왜 지금 유튜버 있는데? 어 유튜버 만났어 우리? 잠깐만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집사님이다 이분 집사님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사님인가? 혹시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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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입니다 아 이렇게 유튜브도 만나고 아유 이거 진짜 좋습니다 어 우리 딴 데도 보고자 땡 어 뉴비 미우의 방 어 오 1인 목욕탕 1인 목욕탕이다 1인 목욕탕이다 여기는 2명 2명이 사나봐 친한 분들이 많은가 본데 이거는 음 아기 전용집 와 이 사람 진짜 근데 집을 이렇게 크기 좋네 그러게 어 뭐야 여기는 어우 베란다였구나 이상한 분이 있길래 어디가 아 다른 유튜버의 방인가봐 여기 유튜버들 그 방송실이다 그치 방송도 해보세요 어디 한번 감각을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아 아 그거 아니죠 노잼? 노잼이다 아니 맨 처음에 딱 이렇게 했으면 이 분은 이녀면의 로블럭소 로블럭소 잘하시네 이 분 방송을 이녀면의 로블럭소 아이고 저기요 저기 로블럭소 하시는 유튜버 분이잖아 그치 맞지 그분이야? 아니 나 사실 몰라 맞지 않을까? 냉? 짭 아니지 않을까? 다들 찐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짭 아니신걸? 꼴? 집사님 팬입니다 이렇게 팬미팅을 하자 우리도 님 팬이에요 우리 팬으로 변신해? 응 집사님 집사님 저를 봐주세요 영화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만나네 그치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로블럭스 세상에 좋구만? 저 사람이 님 모르면 어떡해? 이 사람이 나 안돼 내 영웅이 재밌대 단미온님도 잘 보고 있구요 이거 봐봐 신이 나서 넌에나 신이 나? 유튜버가 알아보니까? 어 으어어어 오해어어 어 신난다 저 가야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감사의 물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경 재밌게 잘했습니다 자 아 맞다 날타 물약 주기로 했지 응 날타 물약이 타는 물약이 없어서 나는 물약 두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구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사진 한 번 찍으면서 오늘 집 구경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호님 와주셔서 고맙구요 오늘 유튜브도 만나고 집도 예뻐서 너무 기분 좋았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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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